안녕하세요 사월바둑입니다. 오늘도 실전에서 무조건 써먹는 사월문제 한 문제 가져와 봤습니다. 이 문제는 흑선문제이구요. 장면을 보시면 103모 4점이 흙 귀쪽에서 살고자 한 장면입니다. 이 장면에서 흙이 104점을 잡는 묘수가 있는데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자,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100의 주문은 흙한테 이어달라는 거죠. 이곳을 이으면 그때 호구쳐서 젖힐 때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흙이 치중 가는 것은 100이 있고 나서 이을 때 먹여치는 수가 좋습니다. 때린다면 그냥 막아서 흙 두 점을 잡고 살았습니다. 자, 우선 이 100 3모드를 잡으려면은 첫수로 이곳을 젖혀야 됩니다. 100이 있는 것은 가만히 이었을 때 안쪽에서 살 수가 없죠. 막아도 치중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. 100도 최강의 버팀은 호구쳐서 버텨가는 것인데요. 네, 지금 장면에서 있는 것은 아까 환원으로 살 수 있고요. 그렇다면 치중 가는 것은 어떨까요? 이때 끊어가면 단수 칠 때도 이어서 흙이 유감과에 걸리면서 이 진행도 실패입니다. 자,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요. 여기서 100을 잡는 묘수는 가만히 이어가는 수입니다. 네, 이 공배의 묘수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끊어간다면 먹여치고요. 때릴 때 단수가 선수로 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100이 이어가서 버틴다면 들어간 다음에 이곳을 끊었을 때 먹여치고 때릴 때 한 번 더 먹여쳐서 이 100을 잡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. 네, 이번 사활은 실전에서 꼭 나올 수 있는 사활이니까요. 이곳을 젖히고 호구칠 때 뒷공배를 이어가는 이 공배의 묘수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봤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